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드디어 지방에 가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이 어디냐면 원래는 제주도에 촬영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캔슬이 되고 이번에는 울산에서 촬영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런 날도 오네요 지금 여기는 비행기 타러 왔습니다 우선은 비행기표 끊어야되서 좀 이따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날도 진짜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요 오래간만 비행기를 타서 되게 많이 헤맸네요 여기가 김포공항입니다 울산에 가서 촬영 잘하겠습니다 우선은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울산 내려가서 촬영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촬영해보겠습니다 드디어 비행기 탔습니다 긴장되네요 오래간만 비행기 타고 올거라 무사히 울산에 잘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이럴기도 가볼게요 이럴기도 가볼게요 이번에는 비행기 타러고 지금요? 이럴기도 가볼게요 이럴기도 가볼게요 이럴기 타러고 이럴기도 다노래 아 이제 촬영장소로 조심히 이동해 보겠습니다 촬영 현장 끝에 왔습니다 조개 촬영 잘 끝냈습니다 와 힘들었다 저는 내일 대전에서 촬영이 있어 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대전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잡지 않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가지고요 아무튼간 오늘 촬영 최고였어요 아 울산 또 가고 싶네요 정신없이 우선은 정신없이 그 촬영하다 보니까 영상을 못 찍었어요 하지만 뷰는 찍었습니다 뷰 최고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촬영이 잘못 돼 가지고 슬로모션으로 촬영이 돼 가지고 아무튼 그걸 어떻게 해서도 한번 살려 볼게요 살려 보고 안 된다 싶으면 어쩔 수 없죠 뭐 편집해야죠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촬영 잘하고 무사히 무사히 촬영 잘 끝내고 이제 대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날을 위해 그러면 여러분 영상 잘 보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럼 혼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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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